우리 의자에서 중기정도에 하실 수 있는 동작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두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리시고 오른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실게요 무릎을 살짝 끌어내려서 꼬리뼈 바닥으로 꾹 눌러내시고요 양손은 살짝 뒤로 보내서 의자를 잡으실게요 그대로 마시면서 가슴을 위로 펴서 척추를 길게 늘려볼게요 천천히 가슴을 펴내고 턱을 들어서 천장 바라봅니다 내쉬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마시면서 천천히 바라보고 척추를 길게 늘리세요 항상 모든 동작하실 때 아기와 내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복부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세요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마지막 마시고 위로 척추를 길게 늘리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